안녕하세요. 마저통 수능 수학 대표 강사 최인암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2020년 10월 학평 가형 27번 문항인데요. 네, 이거 되게 넓이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기출 소재였기 때문에 틀렀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 문제 풀 개념의 선생님이 개념 화면 하나 더 먼저 한번 소개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두 함수가 있어요.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많이 봤을 거예요.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랬을 때 요게 요 넓이가 S고 이 넓이도 S래요. 즉, 두 넓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노란색 직선을 뭐 MX라고 한번 해보고 흰색 직선을 FX라고 뒀을 때 쟤네들이 같았을 때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알파에서부터 요런 점, 베타, 그 다음에 감마까지 구간을 세 개로 쪼갤 수가 있고 그 구간은 이 MX와 FX의 교점들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죠? 직선과 FX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S라는 넓이는요. 이때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누구? MX죠. MX에서 밑에 있는 함수 누구? FX를 뺀 값을 적분을 해준 값이 걔가 지금 S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걔가 오른쪽에서도 베타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감마까지. 위에 있는 함수는 이번에는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함수가 이번에는 MX가 돼서 걔네들을 뺀 함수를 적분한 값이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어떠니까?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런 등식을 성립한다라는 걸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세요. 요거를 쌤이 넘겨볼게요. 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는 0 만들어지겠죠? 괜찮아요.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순서가 MX 빼기 FX였었어요. 얘는 FX 빼기 MX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쌤이 요거 플러스를 이번엔 바꾸고 마이너스를 얘네들한테 줄게요. 어, 그러면 안에 있는 적분하는 함수들이 MX 마이너스 FX, MX 마이너스 FX 똑같고요. 심지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더하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징검다리 건너고 있는 그 공식입니다. 정적분 공식들 중에서 알파부터 안에 있는 함수 같았을 때 어디까지랑 똑같다? 감마까지 두 함수의 차를 모하면 걔를 빼준 값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걔가 항상 얼마가 된다? 걔가 항상 0이 되겠구나 라는 공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바로 우리가 적분식을 두 개 쓰지 않고도 요런 상황이 등장했었을 때는 바로 두 함수, 누구 먼저 빼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정적분 값이 0이기 때문에 두 함수를 뺀 값을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요거 끝에 감마까지 적분한 값이 얼마가 되겠다? 걔가 0이 되겠다. 요 개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이제 이 문제 상황 요 상황은 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F0이 0이고 F2가 1이래요. 근데 0부터 2까지 곡선과 그 다음에 X축이 등장했어요. X축 직선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는 2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두 넓이를 AB라고 했었을 때 걔네들의 두 넓이가 뭐하다? 걔네들의 두 넓이가 같아요. 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이 교점 자체가 주어져 있진 않지만 구간이 주어져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런 거 베타라고 두더라도 우리 방금 요성지를 조금 응용할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간의 끝점이 2가 되겠죠. 2까지 두 함수를 뭐한 거? 뺀 거. 그러면 FX함수에서 X축이라는 직선은 Y는 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FX에서 0을 뺀 그 함수를 적분한 값이 뭐가 된다? 항상 0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지금 A와 B가 넓이가 같다. 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이해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나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0부터 2까지 예를 한번 적분을 해봐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요 힌트를 얻어냈으니 요식 바로 가는 거 조금 힘든데요. 그런 친구들은 아까 쌤이 했었던 작업처럼 구간 쪼개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내용 가지고서는 두 번째 우리 적분 한번 해보자. 근데 0부터 2까지 구간이 다행히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FX함수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2X 더하기 3에 F'X를 어떻게 적분을 해줄 것이냐. 자 요거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적분이 하나가 있어요. FX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FX함수에 대한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알고 있다?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한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스텝 1에서 구하고 왔었던 거죠. 그쵸? 어? 그럼 얘 적분하기 굉장히 좋은 함수니? 얘는 다행함수이기 때문에 미문하기 굉장히 좋아요. 네. 이거 부분적부법 써주시는 거야. 로다삼지 그 순으로 쓰는 것은 두 함수가 구체적으로 등장했었을 때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쵸? 부분적부법 쓸 때 부분적부법의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적분이 더 쉬운 함수를 택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가 다항함수가 미분하기 쉬운 함수고 얘가 적분하기 쉬운 함수. 그래서 얘는 뭐해주고 미분해주고 얘는 뭐해주자? 적분해주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곱하자. 첫 번째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2x 더하기 3에다가 f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둘이 곱한 거 얘는 2fx입니다. 끝났네. 끝났어. fx 뭔지 몰라도 우리 0부터 2까지 fx 정적분한 결과 자체가 0이니까 2를 곱해도 얘는 지금 0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7f2 마이너스 0 갖다 넣어주면 3f0이 될 거고 문제에서 f2가 뭐라고 주어졌었어요? f2가 문제에서 1이고 f0이 0이었었으니까 얘가 1이고 0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은 7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부에서